그리고 저 호텔 있지? 저 호텔 응 저 호텔 엄청 부지? 저 호텔은 이만큼 해 그래? 알겠지? 어 야야야야야야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네 뭐할까요? 보여가지고 그럼 알아서 하면 되지 여기에서 점프할 수 있겠어? 응 이거 저기 우리 여기에서 점프해 여기에서? 할아버지는 안하고 지환이가 하라니까 나도 할거야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핸드펴서 아 이친 봤잖아 이친 봤지? 내 밑에서 아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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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뇌 뇌 뇌 다시 착 찍었어? 찍었어 й 응 이친